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츄니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츄니튜브입니다 오늘은 합체기신 5마리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첫번째 합체기신부터 합체 스타트 내 머리에 뱀이 몇마리인지 알아? 나는 메두사 우리 애기 웃어야지 바루나 사일런스 핫피처럼 첫번째 합체기신은 사일런스 핫피와 메두사의 합체기신 하피메두사입니다 하피메두사는 사일런스 핫피의 강력한 손톱공격과 메두사의 뱀 머리로 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뱀의 머리에 공격당한 적은 돌로 굳어버립니다 두번째 합체기신 합체 스타트 난 흑진귀 내 머릿결 어때? 죽이지? 어디선가 의문의 하얀털이 보이면 날 생각해 장-산-범 두번째 합체기신은 장-산범과 흑진귀의 합체기신 장-산-진귀입니다 장-산-진귀는 흑진귀의 풍성한 머리카락이 장-산범의 강철같은 머리카락으로 변신을 해서 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합체기신 합체 스타트! 니 안에 감춰져있는 힘을 보여줄게 난 가면귀 내 그림속으로 들어올래? 나는 화동귀 세번째 합체기신은 화동귀와 가면귀의 합체기신 화동농귀입니다 가면귀의 엄청난 힘으로 적을 공격하면서 그림속으로 숨어 순간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 합체기신 합체 스타트! 캬! 난 동물의 피를 노리는 흑혈 좀비 슈파카브라 니 안에 감춰져있는 힘을 보여줄게 난 가면귀 네번째 합체기신은 가면귀와 추바카브라 입니다 가면귀의 엄청난 파워 엄청난 힘과 추바카브라의 하늘을 나는 능력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합체기신 합체 스타트! 넌 야족이와 양괭이의 합체기신 야족괭이! 이젠 원래의 힘을 되찾을 차례 나는 부활한 시온 다섯번째 합체기신은 부활한 시온과 야족앵이의 합체기신 부활한 시온 야갱이입니다 부활한 시온 야갱이는 엄청난 스피드로 움직이며 환영까지 만들어 적을 혼란스럽게 만든 후 꼬리낫으로 한 번에 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합체한 귀신이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꾹 눌러주세요 안녕